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노아다육입니다 오늘 노아다육에는 특가세일이 많습니다 특가세일이 엄청 아주 착한 가격에 특가세일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거의 다 이렇게 세일이 된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다육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서부터 볼게요 이 아이가 폴덴시스입니다 아니 플로렌센스입니다 폴덴시스가 아니라 이 아이는 플로렌센스입니다 플로렌센스 오 이쁘죠 이 아이가 지난주에 엄청 많았는데 다 시집을 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정도 남았습니다 색깔이 진짜 환상이죠 오 진짜 이 플로렌센스는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 아이가 더 핑크해졌습니다 여름에 이 아이가 색이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여름에는 색을 빼는데 이 아이는 색이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핑크색으로 이 아이가 플로렌센스를 7천원에 드리는데요 이렇게 좋습니다 목대는 외목으로 올라가서요 이렇게 토피어리가 돼가지고요 머리수가 엄청 많죠 모주 얼굴이 가운데 있고 자구들이 잔뜩 달렸습니다 네 이렇게 플로렌센스가 있고요 7천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또 실큐가 있습니다 실큐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 실큐가 예뻐요 색깔이 진짜 이쁜 아이가 이 실큐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데요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제 거는 아직 초록초록한데 이 아이는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이 아이는 5천원에 드립니다 네 8cm 포트에 들어 있는데요 얼굴이 외두짜리도 있고 이두짜리도 있고 네 뭐 삼두짜리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삼두고 네 이런 실큐를 오늘 7천원인데 5천원으로 세일해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골든글로우가 또 들어왔습니다 골든글로우입니다 네 살짝 이렇게 노란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죠 네 이 아이가 골든글로우가 싹 또 분지도 잘합니다 얼굴이 둘로 나눠지는 분지를 하더라고요 제 거 제가 키워보니까 이렇게 분지하고 있죠 이렇게 분지를 잘하는 골든글로우가 들어와 있고요 얼굴은 거의 뭐 2두 3두로 돼 있고 목대가 엄청 꿀목대입니다 네 이렇게 목대가 다 굵어요 와 너무 좋은데요 목대가 완전 꿀목대인데 꿀목대에 자구도 이렇게 많이 달고 있고 네 이런 골든글로우를 오늘 7천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목대 보시죠 오 자구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7천원에 드리고요 여기는 특가세일 메두샤 금입니다 네 특가세일로 5천원에 드립니다 특가세일 와 여기 자구를 이렇게 달려있는 아이도 있고요 자구가 나오고 있는 아이도 있고 네 아직 안 달린 아이도 있고 메두샤입니다 몸값이 있는 아이죠 메두샤 동글동글한 노제트도 멋있고 금기도 멋있게 들어있고 네 이런 아이들 오늘 5천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메두샤가 살짝 몸값이 5만원까지 올라간 그런 아이도 있는데요 이렇게 착하게 나온 아이 데려다 크게 한번 켜보시면 되죠 이렇게 자구 올려가지고 이렇게 자구 올라오죠 네 이런 아이들 5천원이고 네 여기는 치아와 금무지 네 치아와 금무지 군생입니다 얼굴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네 금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는 금기가 나오네요 금이 나오네요 네 금기가 있는 아이입니다 무지라서 네 이렇게 금무지가 있고 가격은 2만 5천원인데 2만 5천원인데 1만 2천원으로 특가세일러 해드립니다 50%보다 더 빡아졌네요 그죠 50% 이하네요 더 오히려 1만 2천원이고요 여기는 또 메비우스 군생 에두네요 에두에서 군생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구가 양쪽에 달랐습니다 네 메비우스 외두 이 아이는 1만 2천원이고요 네 조나단이 조나단이 두 개 남았네요 조나단이 저쪽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조나단이 어디서 봤지 네 요 조나단이 두 개 있는데요 요 아이는 1만 2천원에 드립니다 오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조나단 통통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와 손톱도 다 살아있고요 네 요 에두가 있고요 위두가 있습니다 에두 하시려면 에두 하시고 이렇게 얼굴 위두짜리 하시려면 하시고 1만 2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튼커벨 금 금입니다 13cm 보트에 이렇게 튼커벨 금이 들어있고요 다산의 여왕입니다 자구를 엄청 올립니다 요런 아이들 1만 5천원에 드리고요 네 요 또 연봉 금무지가요 시집을 다 가고 3개 남았네요 연봉 금무지입니다 요렇게 얼굴이 얼큰이고 목대가 있고 연봉 금무지 요 아이는 완전히 요 아이는 금이네요 금 견본입니다 견본이라고 써있네요 금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네 요 아이도 이렇게 오 얼굴이 엄청 많이 달려있습니다 연봉 금무지라서 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격은 8천원이고요 네 파스텔이 시집을 다 갔습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파스텔 군생입니다 요 아이는 생 철화가 나오고 있는 이런 파스텔 두 개 있고요 가격은 16,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바이올렛 퀸입니다 요렇게 이뻐요 목대도 싹 있고 바이올렛 퀸 요렇게 생겼는데요 이쁘죠 핑크색으로 목대들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아이는 4,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또 수연입니다 수연 수연이 와 이쁘죠 오 진짜 지난주보다 더 이뻐졌습니다 요 아이가 오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오 요 보이시죠 오 진짜 이뻐졌네요 핑크색으로 물도 들어와 있고 목대도 목질화가 됐습니다 목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대 못 봤는데 우와 목대가 있어요 요 보이시나요 요 목대 와 꿀목대입니다 두꺼운 목대 요렇게 얼굴 두스도 많고요 네 요렇게 오 여기는 얼굴이 더 많네요 입장도 엄청 두툼하고요 수연이 너무 좋은데요 와 탐납니다 저도 하나 데려가야 되나 너무 이쁜데요 목대가 거이시잖아요 엄청 좋아요 목대가 와 너무 이뻐요 가격은 오늘 2만원에 드립니다 요런 아이들 17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17cm 네 빨간 까만 동그란 보트 보트 요 지금 17이 아니네요 17인가요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네요 18cm 19cm 18cm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식물 사이즈가 식물 사이즈가 19에서 18 이렇게 나옵니다 요 수연을 오늘 2만원에 드립니다 수연 2만원에 드립니다 너무 이쁘죠 요 아이가 또 벨라도나죠 요 아이는 4천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가 또 로시아입니다 엄청 두툼한 입장을 하고 있는 로시아입니다 요 아이는 15,000원이고요 요 특가 세일 라울이 있습니다 특가로 오늘 특가 세일을 한다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요 아이를 5천원에 와 요 아이가 나울 1이고요 나울 1이 있고 나울 1이라고 있네요 나울 1이 있고 2가 있고 이렇게 하나 봅니다 요 아이는 나울 1 5천원 짜리입니다 와 15cm 보트에 들어있는데요 요렇게 머리두스가 많고요 너무 좋습니다 아주 목대도 꿀목대고 아주 떼글떼글하게 잘 묶었습니다 와 요 아이도 엄청 잔잔한 얼굴이 많습니다 요런 아이가 5천원이라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와 완전 파격적인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다 보트는 14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요 아이를 5천원에 해드립니다 네 완전 특가입니다 요럴 때 품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또 꽃피는 염자죠 네 꽃피는 염자 요렇게 색깔이 물이 이쁘게 들었습니다 황금빛도 들어있고 네 요렇게 빨갛게 물드는 꽃피는 염자를 4천원이라고 합니다 와 착하죠 네 요기는 엘로우 플라워라고 합니다 엘로우 플라워 요렇게 생겼는데 요 아이는 7천원이라고 합니다 8cm 포트에 얼굴이 두스나 얼굴 두스나 이두에서 이두가 많네요 이두가 요렇게 이두인데 밑에 자구가 달렸습니다 엘로우 플라워라는 아이 색깔이 사악 이렇게 골드빛이 들어왔습니다 요 아이는 7천원이고요 우리 다육맘들 다 좋아하시는 요 아이가 프라다 철화입니다 프라다 철화 엄청 요 아이가 몸값이 그였던 아인데요 요 아이가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프라다 철화 입장이 아주 맨질맨질 하면서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철화는 요 철화는 꼭 한번 하나쯤 길러보시고요 프라다 철화입니다 프라다 철화 저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몸값이 좀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원래 몸값이 좀 하는 아인데요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요 아이가 12cm인가요 보트는 여기 보트가 12cm 보트같이 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네요 12cm 보트인데 식물이 한 이렇게 나옵니다 식물이 한 12,3cm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아이를 16,000원에 드립니다 보시면 아주 꼬불꼬불 엮이고 있어요 이렇게 생얼도 달려있고 요렇게 싹 꼬불꼬불 엮여가고 있는 프라다 철화입니다 아 프라다 철화입니다 가격은 16,000원에 드리고요 꼭 하나쯤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는 또 특가세일입니다 오늘 특가세일이 많습니다 특가세일 5,000원 와 5,000원이라고 이건 목대가 너무 좋아요 목대가 이렇게 꿀목대입니다 와 엄청 무겁죠 무거야만 이렇게 노치는 띄글띄글 해지면서 노란색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또 보시면 다 노랗게 익었죠 너무 예뻐요 다 이쁜 노치입니다 싹 이렇게 모아가지고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치 이렇게 있고요 오늘 5,000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는 일본 염자금이라고 합니다 일본 염자금 요 아이는 4,000원에 드립니다 일본 염자금은 4,000원이고요 요기가 핑크 아흥무입니다 핑크 아흥무 이렇게 꽃이 핀 것처럼 딱 이렇게 생장점에서는 핑크색으로 세순이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예쁘죠 핑크 아흥무는 4,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가 또 온슬로우인데요 엄청 얼큰이 온슬로우입니다 요런 아이는 금방 자구를 많이 올리고요 완전 대품이 금방 됩니다 요런 아이들은 사이즈가 좋아서요 자구를 잘 닿습니다 밑에 자구 올라오죠 자구가 잘 달아주는 요런 또 온슬로우가 있고요 목도리 수용으로 싹 한 바퀴를 돌려서 자구가 올라오면요 완전 짱이죠 대품 금방 되죠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온슬로우 대품입니다 얼굴은 거의 외두가 맞는데요 다 자구들을 품었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요렇게 나오네요 요렇게 얼굴 한두만도 한 요렇게 15cm가량 되는 것 같아요 얼굴 한 쌩얼 모주 얼굴 요렇게 14cm도 있고 요렇게 14cm, 3cm 이렇게 있는 온슬로우 요아이들을 가격을 7,000원 해드립니다 요아이는 호빗 우주목입니다 호빗 우주목 빨갛게 물드는 호빗 우주목이 이렇게 있고요 가격 4,000원입니다 요아이가 또 사과꽃입니다 사과꽃 요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과꽃은 7,000원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있고요 요아이가 이스트넬라입니다 이스트넬라 색깔이 예쁘죠 오 이쁘게 생겼어요 이스트넬라 요렇게 생겼는데요 10cm, 11cm 되는 꽃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요아이는 이스트넬라는 요기는 7,000원, 요기는 6,000원 6,000원 해드립니다 할리스가 있는데요 할리스 얼굴이 3두씩 돼있는 것 같아요 얼굴 3두씩 이름은 할리스입니다 가격은 9,000원 해드립니다 요아이는 플론이라는 아이입니다 요아이 플론 색깔이 이렇게 맑으면서 살짝 골드빛이 살짝 도는 것 같습니다 요아이는 가격이 9,000원이고요 요아이가 또 로즈베이죠 로즈베이 얼굴이 이렇게 다 자구를 달아가지고 군생으로 됐습니다 요런 아이도 있고 요런 아이들 6,000원이고요 네 이렇게 하이트 그린이가 또 들어왔는데요 우와 이렇게 사이즈 너무 좋은데요 가격 특가로 네 특가 세일이라고 써있습니다 하이트 그린이 3,000원이라고 합니다 요런 아이들이 와 얼굴이 엄청 통통해서 너무너무 예뻐요 요렇게 보시면 얼굴 둘, 넷, 여섯, 두 여섯, 두 돼있는 아이들 가격 요아이 둘, 넷, 여섯 거의 여섯, 두 이상인 것 같아요 요아이들 가격 3,000원 애들입니다 화이트 그린이가 이렇게 있고요 요쪽으로 가서 요아이는 노끼란입니다 노끼란 엄청 큰 사이즈의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15cm 포트인 것 같아요 15cm인가요? 한번 볼까요? 15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오늘 8,000원 애들입니다 머리두수가 아주 엄청 세순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엄청 푸짐합니다 사이즈가 요아이를 8,000원 해드리고요 요아이는 미르 금무지입니다 미르 금무지라고 합니다 요아이가 요아이는 16,000원 해드리고요 미르 금무지입니다 미르 금무지가 또 이렇게 큰 사이즈가 하나 있는데요 24,000원입니다 미르 금무지 요아이는 6,000원짜리 원종 방울 공란 금이고요 다시 집을 가서 이제 요아이 3개 남았는데 6,000원 해드립니다 원래 7,000원씩 판매를 했던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백봉이죠 백봉 백봉이 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백봉이 이렇게 있고 보시면 백봉이 이렇게 좋습니다 요렇게 있고 가격은 4,000원입니다 네 요아이가 샤인 머스켓이라는 아인데요 요렇게 지금 물은 안 들어가지고 색깔은 연두빛이지만 물들면 참 이쁠 것 같습니다 머리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요 11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샤인 머스켓은 8,000원이고요 요아이가 8,000대 철화입니다 8,000대 철화 우와 지금은 완전 녹색이죠 요아이가 물들면 진짜 이쁜 아이가 8,000대 철화입니다 한번 요런 아이도 켜보시고요 오 수영은 다 다릅니다 수영이 우와 멋있어요 완전히 요런 쇠 모양으로 되어있는 요런 철화도 있고요 우와 요아이는 완전 요기서부터 요렇게 너무 멋있는데요 요기 입장은 다 떼주면 됩니다 요런 8,000대 철화가 들어있고요 가격 7,000원이에요 오늘 특가로 해드립니다 요아이가 원래는 15,000원 짜리인데요 만원에 세일을 했었는데 오늘은 특가로 특가 세일이 오늘 많습니다 요아이 7,000원 해드린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괜찮아요 사이즈가 가격 대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와 요런 아이는 진짜 사이즈 좋은데요 요런 아이 엄청 납니다 너무 좋죠 요런 아이 7,000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요렇게 동그랗게 요렇게 동그랗게 무렸습니다 라인은 빨갛고요 요아이 3,000원에 드립니다 요 또 독일 샴페인이 있고요 독일 샴페인 요아이는 5,000원에 드립니다 독일 샴페인 네 요아이는 블루아이입니다 블루아이 손톱붙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점을 꼭꼭 찍고 있는게 너무너무 이쁘죠 아이고 이건 톤이고요 요런 블루아이가 있고요 가격은 만원에 드립니다 머리두수는 엄청 많습니다 블루아이 만원이고요 요아이가 스타게이트라고 합니다 스타게이트 요런 아이 만원이고요 요아이가 맵이나 금인데요 맵이나 금이 너무너무 이뻐요 머리도 엄청 많은 맵이나 금입니다 요아이는 2만원에 드립니다 요아이 보트 사이즈가요 20cm 보트인 것 같아요 한번 재볼까요 네 맵이나 금 요렇게 사이즈 큰 사이즈 하나 있습니다 하나 맵이나 금 사이즈가 이렇게 지금 식물 사이즈만 더 이렇게 나오네요 13cm 요아이는 2만원에 드리고요 요 루비틴트가 있네요 루비틴트가 요아이는 4천원짜리입니다 코끝이 아주 빨갛게 물들어있는게 너무 이쁘죠 루비틴트 4천원짜리고요 요아이가 또 에둘리스입니다 에둘리스 목대가 이렇게 골목대로 있는 에둘리스입니다 특가로 6천원에 드립니다 얼굴도 쓰는 이게 지금 분질을 해가지고요 3두입니다 3두 요쪽에 2두로 분질했죠 여기도 3두인 것 같고요 요렇게 에둘리스가 있고 6천원에 드립니다 요아이가 파이어 필라입니다 엄청 색깔 이쁘죠 파이어 필라 완전히 돌처럼 단단하게 잘 달궈진 파이어 필라입니다 가격 7천원이고요 요 춥수가 이제 몇개 안 남았네요 춥수 목대도 있고 얼굴 두수가 엄청 많은 춥수입니다 요아이는 6천원인가요 7천원인가요 여긴 7천원이고 요기는 6천원이네요 6천원에 드립니다 춥수 6천원이고요 와 이제 요아이가 다시 집을 많이 갔네요 요아이가 꽃이 이쁜 아이입니다 요렇게 이쁜 꽃이 핀답니다 벨루스 꽃하고 똑같은 요런 꽃이 핀답니다 제 벨루스도요 꽃이 피었는데요 엄청 이쁘게 화려하게 피어있답니다 지금 다 이렇게 꽃대를 올려가지고요 금방 더 꽃을 많이 피어줄 것 같습니다 요아이는 노바라는 아이고요 노바 노바가 벨루스하고 똑같은 꽃이 핀 아이입니다 이렇게 벨루스도 이렇게 똑같은 꽃이 핀답니다 요 노바 노바는 오늘 4천원 해지입니다 얼굴두스는 한 4두씩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4두도 있고 요아이는 더 많아요 요아이는 더 많죠 2둘 5두네요 요렇게 노바가 많이 나갔습니다 요아이가 요렇게 있고요 가격 4천원입니다 요 말간 B타입인데요 엄청 얼굴두스가 많아가지고 아주 빼곡합니다 여기 빼곡해가지고요 금방 아주 화분을 빨리 옮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말간 B타입은 오늘 12,000원 해드립니다 원래 가격은 3만원이고 12,000원에 세일해드립니다 요아이가 또 우주목입니다 우주목 황금입니다 금기가 이렇게 다 들어있는 황금 우주목 황금이 있고요 가격은 12,000원 해드립니다 요아이가 나르시스입니다 나르시스 백분 엄청 고사시 바르고 있는 나르시스 요아이는 9,000원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요아이가 블루 파우더입니다 엄청 분을 뽀삿이 발라가지고요 블루 파우더 요런 아이는 만원 해드립니다 네 모르타가 있고요 모르타 요렇게 모르타가 있는데요 9,000원 해드립니다 모르타는 9,000원 해드립니다 네 요아이는 또 로얄 젤리입니다 로얄 젤리 와 요렇게 통통한 요런 로얄 젤리가 있습니다 똥글똥글하게 솔방울처럼 입을 싹 우무렸죠 요렇게 로얄 젤리가 있고 단수도 엄청 높고요 엄청 묵은 티가 납니다 로얄 젤리 요아이는 만원 해드립니다 수량은 요정도 있습니다 요아이가 프리티 우먼이죠 오 땡글땡글 완전히 너무너무 이뻐요 땡글땡글한 프리티 우먼은 9,000원입니다 네 요아이는 IC 그린 금입니다 IC 그린 금 와 오늘따라 이렇게 불을 엄청 많이 발랐네요 요아이가 IC 그린 금 금기도 있고요 돌기도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돌기도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요아이가 요렇게 IC 그린 금이 있고요 가격은 16,000원에 드립니다 요아이가 또 개마옥입니다 개마옥 개마옥이 있고 15,000원에 드리고요 개마옥은 15,000원입니다 요렇게 모주 가운데 있고 한 바퀴를 삥 둘러 자구가 달렸습니다 요렇게 개마옥이 있고 15,000원에 드리고요 요아이는 또 둥근이 빛이 흐리됩니다 얼굴 삼두 주로 다 삼두인 것 같습니다 가격 4,000원이고요 요아이는 멀로 군색입니다 얼굴 삼두씩 돼있는 멀로 군색 이두도 있네요 요아이는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